김단기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와 저희 펜치 수증을 입고 멋지게 성장하고 계시는 우리 김단기씨 목운안 안에 서주시면 목운안 안에 서주시면 실컷으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실컷으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걸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김단기씨 고맙습니다. 수환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영화팬 단어분께서 정종석씨를 응원하고 계시는데요. 여자 신인영수사 영화공원 홍보유로 계신 정종석씨 문단주 독특한 드레스를 입고 상큼 속도로 오고 계십니다. 온 안에서 서주시면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걸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마침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어떤 소식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저는 사실 수고하셨습니다. 호연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 조심히